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롱 선수가 마티아스 선수의 서비스를 포핸드 탑스피으로 멋지게 공격하는 장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롱 선수는 이번 결승에서 마티아스 선수의 서비스가 길면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피 공격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선수들도 긴장을 많이 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비스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백핸드 탑스피이나 포핸드 탑스피으로 공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롱 선수가 마티아스 선수의 조금 긴 서비스를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피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롱 선수가 마티아스 선수의 토스하는 동작에 맞추어서 잠바를 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양발을 지면에 밀착하고 척수를 펴주면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다음 동작을 할 때 발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롱 선수가 마티아스 선수의 서비스 임팩트를 보면서 양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갔다가 공이 길게 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좌측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때도 공을 보면서 발이 먼저 움직여야 공을 정확하게 오른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즉 백스윙을 하면서 스탠스가 넓어지는데 이렇게 스탠스가 넓어져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마롱 선수가 돌아서서 백스윙을 할 때도 발을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 순간에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을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오른발로 공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왼쪽 발 뒤꿈치가 들리고 오른발은 앞꿈치와 뒤꿈치가 밀착하면서 오른발 장단지가 세워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관절을 이용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고 라켓은 자연스럽게 하체와 상체 회전에 따라가면서 엉덩이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탑구 포핸드 탑스윙 공격에서는 백스윙이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발부터 움직이고 하체가 리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롱 선수가 오른발로 차면서 포이즈 스윙을 하면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오른다리 전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왼발을 디두면서 왼발 전체를 딛고 왼발 장단지를 세워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타격 후에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스윙이 잘 되어있으면 오른발로 차주면 몸체와 팔이 자연스럽게 회전합니다. 감사합니다.